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림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 대신 주고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초림의 십자가를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웃기지 마라, 나하고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로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실제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림이 있을 때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무덤 속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되고 그때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합니다. 정말 완제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려서 올라갑니다.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무조건적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고 공중에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을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들려올립니다.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 부활을 하고 들려올라간 성도들이라 그러죠.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성경 구절 구절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고 그 생기만이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방사선으로 태우고 항암제를 줘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다 그런 치료와 동시에 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또 유전자를 더 꺼버리기 때문에 낫는 것 겉에도 결국은 재발하고 낫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치료는 치유가 아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그렇게 많아도 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는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당뇨약도 죽을 때까지 모든 게 그래요. 암도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암은 죽을까봐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백혈기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항암치료는 이제는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4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게 죽을 때까지 한 거죠. 모든 치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변질되고 꺼져 버린 유전자들을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디톡스도 찾고 열 치료도 찾고 생기로 치유된다는 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옛날 습관대로 생기 아닌 것들을 자꾸 찾고 있는 그런 습관이 아주 깊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고 올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내일 아침에는 11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11조도 어떤 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11조 안 내면 참고 못 간다. 그러면 그게 조건적이지. 근데 그게 정말 진실이냐? 그거를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다 무조건적 사랑인데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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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하지 않고 어느 부분만 이렇게 해서 자꾸 새로운 학설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성경이 말하는 부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잠잔다는 말은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할 것이다. 나팔소리가 남의 나팔소리는 어떤 나팔소리가 마지막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끝이다. 재림 때다.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다. 아시겠죠? 마지막.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보험으로 갑시다.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 신학박사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성경과 같이 맞는 그런 얘기인거 아닌가? 그걸 항상 비교해야 합니다. 자 요한보험 6장 44절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게 오는 그를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고 예수께 오는 그 사람을 내가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리라. 자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은 나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그가 죽어도 내가 그를 다시 어떻게 살리리라. 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 기독교 안에 세대주의 또는 미래주의라는 이상한 학설이 등장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과 완전히 달라요. 비밀 휴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 휴거는 구원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비밀리에 싹 데리고 갔습니다. 비밀리에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냐? 마지막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7년 전에 일어난다. 그것부터 틀리죠? 마지막 날이 아니고 7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예수님은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을 비밀리에 그냥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 300명의 승객들이 있는데 그 조종사가 예수 믿는 조종사가 돼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조종사가 휴악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늘나라를 갚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교인들에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교인들이 그걸 또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서 그래서 하늘나라를 간다. 그것은 예수님 제림 하시기 7년 전이 아니라 그 제림 하시는 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봅시다. 11장 자 마지막 부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안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 제림 하셨을 때가 그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안하여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살리카 전서 4장 성경 공부를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구라만 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내려오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비밀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전부터 굉장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안 당하게 하려고 먼저 비밀리게 대륙 가버린다. 예수님을 잘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환란을 면제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혼내준다. 그런 뜻이에요. 참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 사람들? 조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혼란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림할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할까?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공격해서 뭐 하려고? 한 성도들이라도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악설은 비밀 휴구설은 잘 믿는 사람은 환란을 어떻게 안 당하게 하려고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7년 전에 데리고 올라가신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항상 사단은 더 공격을 해서 환란을 더 힘들게 해서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비밀에 들려 올라간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신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여기도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제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제림이 아주 임박하면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할 테니까 그 때가 되면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진짜 진리는 여기다. 진짜 예수님은 여기다. 여기다. 이래서 온갖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각각 다른 학설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지 못하게 해서 여러 종류의 교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구원이 있다. 여기 예수가 있다. 이 교단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세상에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각자 자기 교단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쪽으로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 하시는 그때는 그냥 동서에서 번개가 비치면서 팍팍팍팍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 비밀리가 아니야. 비밀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환란이 막 올 때 사람이 지붕에 있고 지붕에 있어서 지붕을 고치고 있었으면 도망가야 될 텐데 집안에 들어가서 세관 준비하고 이러고 그럴 시간 없다. 무조건 어떻게 그때는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지 뭐 세관, 물건, 이것은 갖고 가야 돼. 이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언제가 되면 재림 때가 되면 또는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말입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 말에서 비밀 휴거가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다. 한 사람이 하나는 데려가 버렸다. 이게 휴거설의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휴거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두 여자가 마주 앉아서 맷돌을 갈고 있어요. 밀러서 밀가루를 맺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어? 여기 앉아있던 여자가 없어졌어 버렸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비밀 휴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17장 37절을 잘못 풀어요. 아시겠죠? 치명적입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데려간다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안 데려감이야. 그렇죠? 자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디로 데려가? 천국으로? 잘 보세요. 어디로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데리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맷돌은 같이 갈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성교사 일을 하고 있고, 나도 성교사 일을 하고 있고, 너도 목회자고, 나도 목회자고, 다 같은. 겉으로 보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간다. 하늘날 아니에요? 이것 한마디면 비밀 휴거소는 끝입니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구나. 이것까지만 이뤄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려둠다는 것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한국말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하나야. 너는 남아 버린 것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게? 남는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면 상수리나무와 밤나무들이 다 잘릴 것이지만 그런데 뭐가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remnant입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온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이 87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 구원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남은 자손 곧 남은 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모세의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남은 자들을 상대해서 싸우려는 존재가 누구에게? 용이다. 그래서 용과 남은 자들이 나중에 싸우게 돼. 그것을 환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환란은 누가 받게 돼? 남은 자들은 받아. 그 남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환란을 안 받는다. 그것은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세대주의학파, 미래학파, 미래주의학파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미래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성경하고 비교를 안 하냐면 이것을 갖다 대면 세대주의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유전자 켜고 끄는 데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세미나 이런 얘기를 잘 안 한 거에요. 이런 얘기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하는 얘기에요. 두 여인이 함께 몇 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버려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성경을 봐도 left는 남겨진다는 말이에요. 버려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제가 성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미 보셨겠지만 한국말 성경 번역본이 여러가지에요. 하지만 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한 번역판만 보고 그것만 맞다고 할 수가 없고 다 좀 달라요.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마음속에 세워놓고 그 무조건적 사랑에 맞지 않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어로? taken입니다. taken이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닙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어떻게 taken 됐다 그러면 뭐예요?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성경은 완전히 서로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린 사람이에요? 둘 다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같은 맷돌을 갈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남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구비되죠? 지금쯤은 어려운 대답은 아닌데 당연한 대답은 제가 맨날 하는 소리인데 한 사람은 조건적으로 가르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이런 얘기하면 전혀 감동은 없어요. 아시겠죠? 생계하고는 별 상관없고 아차 잘못하면 헷갈리기만 해요. 이런 얘기를 교리적 이야기, 신학적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생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다른 점은 뭐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조건적 무조건적 하면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물그물 하세요. 그래서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보고 하나님 하나님 불러도 너희가 나를 어떤 사람은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또는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면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누구처럼 가인과 아벨처럼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두 사람은 다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조건적으로 믿었고 아벨은 무조건적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더러 하나님 하나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로 저는 옛날에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던 십계명이 있다면 그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대충 지키기 쉬워요? 안 쉬워요? 대충 지키기 쉬워요? 그런데 제일 안 지켜지는 것은 탐내지 말라. 남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날의 예배를 봐야 된다. 그러면 지켜야지. 그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 45년 전에 한 40년 전에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일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절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서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감리교인들 다 모아줍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십계명 안 지켰어. 이상군은 토요일날 교회 갔는데 십계명 지켰잖아. 너희들은 일요일 아니야. 그것은 안식일 아니거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약 성경 때 주신 율법 그것은 불완전하였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주신 것은 그냥 토요일날 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줬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새 약속을 하셨다. 아시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성경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병도 고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문제 있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왜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르겠다. 그건 거짓말이지. 사실은 너희들은 나를 전혀 모른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말을 예수님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즉, 도망간 양을 도망간 탕자를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그러듯이 그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몰라 이 자식들아 그러지 않고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상대방을 뭐하지 않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너희는 나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즉, 너희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제사는 드린다고 들었는데 너희는 조건적신, 결국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안식일 교회에서는 불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다른 장로교 개신교인들은 다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토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요일날 그런 생각은 개신교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생각을 법이라는 것을 어느 때의 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법 즉, 모세율법 즉, 완전한 율법 불완전한 율법 불완전한 율법을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제 완전케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면 그것은 사랑이야!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고 자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수준을 낮춰서 주신 불완전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 법자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진짜로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지요. 이것은 약속인데, 법을 거래버리면 더 이상 약속이 아니고 명령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케 한 법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맨날 법을 거래요. 그 율법을 다 모아서 10가지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된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을 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무슨 돌판이라고 불렀다? 언약의 돌판이다. 그거를 율법의 돌판이라고 안 부르고 언약에도 그 10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결국 안식일 교회 차원에서의 사고방식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걸 성경은 은약괴라고 부릅니다. 은약괴, 증거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없는 법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철저히 조건적인 교단에서도 법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법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개역한글 성경에 법괴라고 번역한 부분이 딱 한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찾아보면 법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ark, ark of law, 법이죠.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한국사람들이 만들어내서 법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안식일 교회일 때 맨날 법괴라고 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까 이게 은약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법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구원을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불법이야. 아시겠죠? 11조를 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명령으로. 그리고 그게 명령이야? 그 명령 안 지키면 뭐예요? 천국 못 가. 그건 조건적이죠.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조건적으로 세뇌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성경에 대하여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됩니다. 그것을 빨리 자꾸자꾸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강의를 듣고 이래서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미리 예언해 놨잖아요. 제림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 했는데요. 그리고 11조를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제일 충성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냈으니까 그 천국 갈 자격을 어떻게 확실하게 획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십자가를 감사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결국은 누구 실력으로 전국 간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보고 이것도 조건적이네요. 그런데 또 공부를 해보면 11조를 내라는 말씀도 결국은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것은 제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자꾸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아마 11조 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천국 갈라 꼽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누가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요. 11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해요. 안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21조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21조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말은 다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냐고요. 즉, 무조건적 사랑 위에 너희의 신앙을 쌓아가면 아무리 환란이 와도 절대로 안 무너진대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도 다시 어떻게? 다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너 같은 놈은 천국 못 와.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런 부족한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나를 믿는 믿음. 그게 반석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휴거를 가르치는 문제로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1919년 9월 23일날 예수가 온다고 한바탕 예언을 했더라구요. 그 안 왔어요. 그래서 또 2020년 몇일 며칠에 또 온다가 또 안 왔어요. 그렇게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실제로 재림하실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가 형성된 이유가 옛날에 1800년도 초반에 윌리엄 밀러라는 침내교 교회 장로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날을 어떻게 알아냈다고 선포를 한거에요. 그래서 그 날이 1883년 10월 20몇일이다. 그래서 온 미국 동부지역에 난리가 난거에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날인데 그거를 사람이 알아내려고 그리고 날짜를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언제가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안식일 교회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막 내가 알아냈다 이거야! 그러면 윌리엄 밀러는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단의 출발점이에요. 즉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러면 그 말은 뭐에요? 너희들은 물론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아냐? 그런데 이제 어떤 아주 예전보다 잘난 사람이 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 윌리엄 밀러는 사람이 자아악! 다디엘, 다니엘, 어쩌구 저쩌구 계산을 해보니까 날짜가 나온 거에요. 그래서 발표를 한 거에요. 발표를 한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내냐? 이렇게 알아내대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내냐? 그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바로 차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휙 까닭 넘어간 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첫 번째 예언한 날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6개월 연기했는가 그래요. 10월 며칠이나 온다고 그러고 그것을 또 4월 말인가 고쳤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맞았어요. 세 번째인거에요. 1844년 10월 23일이 맞습니다. 그날도 안 온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안식일 교단이 탄생하게 된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식일 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때 1844년 10월 23일 틀림없이 온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거에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인거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가 조금 뭔가 계산을 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1844년 10월 23일에 예수님이 오는 날이 아닌데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아니니까 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 해석을 했냐? 그래서 아! 이것 일거야!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게 나온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정신이 좀 들고 보니까 그 때 윌리엄 밀러 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때 수만 명이 그 윌리엄 밀려를 따랐습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안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갔는데 끝끝내 안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뭘 잘 못 계산했을까? 그래서 조사 심판이다.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열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볼 때는 1844년이라는 연도는 안식일 교회가 탄생한 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사 심판이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니까 윌리엄 밀려가 계산했던 것도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300년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해석을 해서 그 2300년 소위 안식일 교회에서 2300주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석을 해보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때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그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 의하면 2300주의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언한 것이 아니다. 초림을 예언한 것인데 그거를 자꾸 재림으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의 이름도 제 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고 보니까 초림이 중요합니다. 초림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림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사단이 그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포기하도록 환란을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환란을 이기고 그래서 너희가 환란을 받을 것이냐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환란을 주는 세상을 내가 이겼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겼으니까 너희가 혹시라도 못 이기고 넘어지고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릴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겠죠.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저는 얼마나 그 말이 감사한지 몰라요.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다. 이러면 골치아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그럼 일곱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넘어지면 안되면 뭐지? 성경에서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불러요.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완전히 묵사발라도 이 말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묵사발라도. 즉 베드로체로 묵사발라도 났어요? 안 났어요? 베드로체로 묵사발라도 완전히 당했군요. 그러나 너는 나한테 돌아와야 돼. 나는 너를 포기 안 할 거에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네가 혹시 내가 지금 약속한 이 말을 잊어버릴까 봐 닭을 울게 할 테니까 닭이 울거든 기억을 해다오. 그리고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 탁 해놓고 잊어버렸어. 사단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 너는 끝났어 이제. 너는 내 거야. 예수님은 다시는 너 같은 놈을 안 받아줘. 그렇게 속아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닭을 울게 할 테니까 그때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부디 너의 믿음이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닭을 울게 할 것이다. 꽉! 베드로가 기억이 났어.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갔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환란을 당하나 충분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환란을 당할 때 담대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또 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뭐 해버리시겠지? 담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악착같이 끈덕지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져도 또 쓰러져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주신 것인데 부디 여러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비밀 휴거는 너무 시시해요. 아시겠죠?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데리고 간다 버려 둔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죽음이 있는 대로. 그거 한마디만 하면 죽으면 끝입니다. 이거 한마디를 몰라 가지고 막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에요. 누가 맞다 맞다. 저는 죽음이 있는 곳으로 이걸 왜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못 봐요. 하나님 정말 사단은 여러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경말씀 이외에 여러가지 다른 학술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 권위자, 학자, 목사 이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려주는 말을 성경적이라고 믿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비교해 가면서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말인가? 그리고 그걸 모르겠으면 정말 누구에게라도 물어보는 그런 열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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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씀 한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강력한 생기를 받아 정말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